진짜 잘 써. 숫자 사도 진짜 한 번만 써줘. 지효야. 그래 지효도 돼. 우와 진짜 잘 써. 멋쟁이. 귀여워. 엄마 쓰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그럼 못 찍었지만 무척 잘 쓴다 우리 지효. 눈 강아지야. 잘 지워져? 그래 거기 뽀로로 눈에 까만 것도 있어. 이야 잘한다. 다른 거 해볼까? 숫자 2는 어때? 1, 2, 3, 4 다 있어. 여기. 1부터 20도 있어. 11도 있고. 지효 써보고 싶은 거 다 써볼 수 있어. 좋아. 좋지. 좋지. 좋아. 좋아. 귀여워. 좋지. 됐어. 귀엽게. 바나나 먹을 거야. 나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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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5도 있어. 5는 씨를 쓰네. 이거. 10,000원. 10,000원. 아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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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귀여워. 우리 지효 파이브 스스 너무 귀엽다. 잘했어, 유지. 맞지 äing. 나 파이브. 파이브 찾았다. 귀여워. 파이브 찾았다. 귀여워 파이브! 맞았어! 파이브였어 우리 깜찍이 지우 동강이 지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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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이 예쁘네 잠수복 파이브 너무 귀엽다 우리 지우가 파이브 써줬어 이름? 파이브가 고마워하겠다 지우야 동강아지도 아직 식스 이름도 써줄 거야? 파이브 이름 여기 식스 어? 제가? 어? 파이브! 생화가 식스 이름도 써줬어 어 파이브 맞아 오 숫자 오 됐다 오 숫자가 여유를 가 오 숫자 오이 너무 귀엽다 놀아 내일 오우 놀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